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 자꾸 머머쥐다 보니까 무릎에 상처가 가실 날이었어요 근감소증 환자는 일반인에 비해 고혈압이 2.7배, 당뇨병 3.9배, 발생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생존근육 사수를 위한 14일의 도전, 그 결과는? 건강인을 만나러 간 곳은 경상남도 통영 혈압, 당뇨, 고지혈, 모든 게 다 왔어요 혈관 질환을 극복한 건강인 건강주치의 폭풍목 4시간 반 운전하면서 통영까지 오는 무람이 있어요 건강인의 1% 건강기밀은 안녕하세요, 뭐니뭐니해도 코미디언 배 연정입니다 연예계 승마 마니아 도브 근육이 단단해지니까 건강에 도움이 되죠 됐다, 신받다 남편이 준 수박의 맛은? 최장암을 많이 절단을 하고 당뇨가 뭐예요 걱정하고 계신 최장암의 발병 위험도는 배 연정 부부의 유전자 검사 결과 지금 공개합니다